자세한 내용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 잡음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기약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또 문 전 대통령과 친한 걸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수사 대상이다 보니 수사 방해 의혹이 계속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들을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발령하고 또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 논란으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수사 얘기고요. 재판 지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소가 된 것은 지난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잡았을 뿐이지 기소된 이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본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부장 판사가 휴식을 하고 재판부가 바뀌면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80차례 가까운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제서야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은하 의원도 현재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거론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재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이른바 하명수사 부분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 네. 청와대 개입이 인정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이들의 상관이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거론은 됐었지만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온 직후에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두 사람,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고검은 오늘 판결을 검토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이 일팡 안팡 커질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